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마트패스의 학기론 담당 황재원입니다. 학기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 쉽게 즐겁게 공부해서 고득점까지 학기론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스마트 학기론이 어떤 교재인지 잠깐 홍보차 이렇게 자리에 섰고 첫 번째 부동산 학기론은 법과목이 아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과목이 있죠. 유일하게 부동산 학기론만 법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을 수 있는데 다양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범위가 넓다고 해서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매년 나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내용과 그 개념들만을 압축해서 담은 내용이고 과감하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적거나 지협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했고 그런 내용들은 수업 중에 제가 강의로 충분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양을 줄이기 위해서 얇은 교재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교재다. 두 번째 합격 핵심은 기출문제이다. 언제나 우리가 합격하려면 점수를 잘 받아야죠. 점수 잘 받으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문제는 어떤 문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 교재에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기출문제를 여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스마트 학기론은 이론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기출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이해와 키워드를 해석하기 위한 지문도 들어있고 기출 지문도 들어있고 기출 문제도 들어있다. 그러면 한 권으로 우리가 쉽게 수월하게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바로 풀고 기출 지문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한 권에 들어가 있다. 이게 엄청 좋은 교재라고 느낌이 오죠. 세 번째 계산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36회 시험에서 35회 시험에서 36회 대비하기면 계산문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계산문제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쉬운 계산법으로 제가 계산문제 설명해 드릴 건데 자주 나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산문제 유형만을 또 역시에 달았다. 여기 수포자를 위해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쉬운 설명으로 잘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수많은 합격생이 극찬하고 합격으로 증명된 최고 학습서. 많은 합격생들이 너무 좋다. 공부하기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호텔에 잠깐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죠. 덕에 작년에 시험 받던 사람 중에 고득점자들, 즉 전국에서 거의 3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30명을 선별해서 검수하는 역할로 같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역시 덕에 들어가서 검수하는데 갔더니 갔더니 자기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학계론에서 스마트 학계론을 가져온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어쨌거나 고득점자들도 이 얇은 교재로 고득점을 충분히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겠죠. 충분히 고득점 맞는데 아주 좋은 교재고 많은 합격생들이 극찬했던 교재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내용이 가장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빠짐없이 잘 제가 압축해서 내용을 실었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암기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압축 요약했고 두 번째 기출 문제. 이제 기출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테마를 벗어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해에 걸친 지문들만 뽑아가지고 기출 연계 확인 학습 문제도 저게 달았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도 제가 여기다가 수록했다. 기출 문제도 연습할 수 있고 기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 지문. 시험에 나왔던 15년 이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지문이라고 되는 것들을 꼼꼼히 이렇게 달아가지고 OX 문제로 풀 수 있고 그리고 틀린 지문은 제가 이렇게 볼드책. 굵은 글씨로 이렇게 체크해놨으니까 공부하는 데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지문까지 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기출 지문까지 하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암기 코드가 있는데 스마트 학교론에 암기 코드도 다 집어넣었어요. 암기 코드 집어넣는데 이 암기 코드를 나중에 따로 제가 자료로 주면서 이걸 출력하셔서 여러 번 볼 수 있게 하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도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시작부터까지 스마트하게 한 권으로 합격하자. 우리 스마트 패스에서 각 과목마다 한 권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쉽게 공부해서 작은 시간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한 권으로 합격까지 제가 학계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강의 시간에 인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